호세야 10장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 들 무엇에다가 쓰랴 하며 한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바디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부리가 퍼진다. 사마리아 주민은 베다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지고 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대가로 받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이다. 끝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일로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었다. 왕은 물 위로 떠내려가는 나무토막과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올라서 그 재단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때 이에 백성들은 산들을 보고 우리를 숨겨다오 또 언덕들을 보고 우리를 덮어다오 하고 호소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기부하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부하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서래지를 하게 하겠다. 내가 일렀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이다. 베다벨이 살만에게 공격을 받고 파괴된 날과 같이 너희의 요새들이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그날의 자식들이 박살난 바로 그 바위 위에서 어머니들마저 박살나지 않았냐. 베다라, 내가 그것과 똑같이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가 지은 심히 무서운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되는 새벽녘에 틀림없이 잡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시작됩니다.